네 안녕하세요 대표 김정순입니다 저희가 식구들이 다 정육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중동 사랑시장까지 오게 돼서 처음에 저희가 형제추산으로 해서 1년 동안 참 고생을 많이 했지만 고생 끝에 낙이 있다고 3년 동안에 열심히 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고객님들도 믿고 고기가 맛있다고 많이 찾아주시고 그래서 여태깔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너무 맛있는 고기를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한우도 해상품, 특불, 요즘에는 남보가 다 있어요 그래서 최고 좋은 걸로 9번 넘버로 지금 팔고 있습니다 신선도는 최고예요 더 이상 바랄 거 없이 고객님들도 너무 드셔보시고 좋다고 하시고 고객님 덕으로 많이 팔고 있습니다 고객님께 좋은 고기를 판매해 드리고 또 고객님들도 저희 찾아오시면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저희한테 언니, 이모 해가면서 고기 너무 맛있다고 칭찬할 때가 제일 기분 좋고요 그래서 항상 조심스럽게 고객님한테 내 성의껏 앞으로 여기서 장사하면서 쭉 가족 같은 그런 분위기로 대해주면서 고기 좋은 거 많이 드릴 거예요 많이 많이 오세요 많이 많이 오세요 많이 많이 오세요 오랜만에 고객님께 좋은 거 같아요 이렇게 안타까위에 있는 강도가